먹어봐 이거 먹어 지금 먹고 나서 오빠가 게임할 시간 있어? 잠깐 할 수 있어 9시까지는 지금부터 8시 50분까지 전 아빠도 가야 돼서 그래 왜 어떻게 찍어 제가 어제 새벽에 새벽에 와 아빠 유튜브를 좀 뒤져봤거든요 근데 제가 정면으로 나온 영상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? 니가 웬일로 그런 걸 묻냐? 웬일이라도 없지 않게? 누가 야야 니꺼 업데이트 돼? 아니 아까 세상이 줄라고 고로케를 샀는데 대규모 업데이트 해 봐 고로케를 주께 방짜로 먹을래? 집에가서 주심 저당이 엄마 주는 거면 다 먹어 아니 왜냐면 근데 차가워 차가워서 배워먹어야 되고 아빠 넣을 때 내가 뭐든지 재당이는 엄마가 주는 건 다 환영이지 이렇게 이렇게 먹방